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을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주는 아기자기한 매력의 카페, 레스토랑, 인천 달빛정원을 소개합니다.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동화 속 풍경을 만드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카페와 다양한 양식 메뉴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BBQ하우스를 함께 운영 중인데요. 정원의 수놓은 조명들로 저녁에는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매력으로 재방문하는 단골 고객이 많으며 특히 스테이크 맛집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 자연 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마당이 나오고, 재치있는 조형물과 꽃밭이 손님들을 반겨줍니다. 잔디 위에 그네의자, 캠핑의자까지 다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잠시 일상을 떠나 파란 하늘과 초록의 수목들 사이에서 여행을 떠나온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캐노피 자리는 독립된 공간에서 삼삼호 모임을 즐기기 좋습니다. 정원 구석구석 조각작품을 설치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들이 정원을 밝혀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하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들이 많습니다. 메인 건물로 이어진 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양옆으로 알록달록한 꽃들이 계절을 알리며 눈길 닿는 곳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미국 서부 레스토랑에 온 듯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카페로 운영되는 공간이며 포토존과 소품들로 유닉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테이블 배치가 넓어 공간을 편안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음료 가격은 4,500원부터 6,800원 사이입니다. 와인 진열대 안쪽은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는데요. 앤틱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파스타와 피자 등 양식 메뉴를 판매하며 특히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취급할 정도로 스테이크 메뉴에 진심인 레스토랑인데요. 저희는 커플 세트에 스테이크를 포토하우스로 변경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철판을 달궈 식사를 마칠 때까지 따뜻하게 유지되며 원하는 굽기로 더 익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입니다. 모임이나 가족 식사하기 좋은 룸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정원 안쪽에는 가든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비비큐하우스가 있는데요. 캠핑장을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로 모든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희 가족도 식사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캠핑 의자랑 집게 이런 것들이 다 캠핑용품으로 구비되어 있어서 실내에서도 캠핑용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치? 의자랑 엄청 좋은 캠핑! 어 너무 좋다! 초발로 구워나오고 불맛을 입혀 더 맛있고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 분위기와 어울리는 메뉴들을 판매합니다. 메뉴판을 참고해주세요. 아기자기한 정원의 동화 속 풍경 속에서 질 좋은 스테이크와 낭만 가득한 비비큐 존이 있는 달빛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사용 punt에 참고해주세요. 신박과 낭만 가득한 비비큐 존이 있는 인간에 진전한 비비큐 존이 있는 수준이 있도록ije 과연 crunch 전 멸치